블렌더 시작 2년 만에 수많은 기업과의 협업을 이뤄낸 비결, 궁금하신가요? 남들보다 트렌디한, 더 반짝이는 작품을 만드는 저만의 노하우와 스킬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D 아티스트 체디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디자이너부터 디자인팀장, CDO를 거쳐 현재는 블렌더를 활용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3D 캐릭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어시스턴트 혹은 꽉 막힌 아이디어를 시원하게 확장시키는 파트너로서 미드전일을 사용해보세요. 표현력, 상상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지점을 가볍게 깨트리고 한 단계 넓은 창작세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 하나하나 표현하는 디테일한 모델링과 사실적이면서 장르를 해치지 않는 텍스처링 스킬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컨셉츄얼한 연출까지 기초 단계를 넘어서 만드는 재미, 뜯어보는 재미가 있는 블렌더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남들과 다른 길로 빠른 성장세를 이뤄내고 수많은 작품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저는 3D 아티스트 체디입니다. 클로즈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